자 수학의 답 공부할 내용 근호 벗기기입니다 자 지금 7, 8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a가 0보다 작다 이건 잠시 후에 볼 테고요 루트 몇 루트 몇 루트 몇 루트 몇을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형태죠 ~~하고 복잡한 루트가 포함된 식이 있고 근호로 포함한 식이 있고 간단히 하면 하는 바로 이 형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개념이죠 자 루트 a 제곱은 자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께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루트라는 개념 자체가 제곱하면 a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전체를 제곱하느냐 루트한이 어떤 수의 제곱이냐의 차이죠 근데 이건 무조건 a로 나와요 왜? 루트한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루트 2의 제곱하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차이점 이 결과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죠? 왜냐하면 이건 루트 4를 의미하네 이것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를 의미해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둘 다 2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설명해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뀐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안이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바뀌어 나온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식의 해설 말고요 새로운 해설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모든 문제 제외에 있는 답지에 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의 부호가 뭡니까? 루트 앞에 있는 수가 그 수의 부호예요 뭐라고요? 어떤 무리수 루트가 있는 수의 부호는 그 앞에 있는 부호가 그 수 전체의 부호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아이고 복잡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만큼 밑줄 친 부분의 부호는 뭐야?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수예요 그냥 루트 안에 선생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큼의 부호는 뭐예요? 선생님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지 않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루트 앞에 부호가 뭐냐고요? 마이너스니까 음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다 하고 써보겠습니다 이걸 정리할 거니까 같겠죠 당연히 여기 요식하고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고 루트를 없애서 그대로 써보세요 a 얘는 마이너스 2a 세 번째 건 마이너스 a라고 꺼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거랑 같다는 말은 당연히 부호도 뿔뿔마 뿔뿔마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a가 뭐라고요? 음수 밑줄에 쳐보세요 음수 그러면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양수 됐죠?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양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둘의 부호를 같게끔 만들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2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뭘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양수가 와야 할 자리에 음수가 와버렸어요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뭘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수가 와야 할 자리에 양수가 왔어요 바꿀 필요 전혀 없죠? 그러면 그냥 플러스 1을 곱한다는 의미에서의 플러스입니다 세 번째 음수와야 할 자리에 양수한 내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이제 과로만 풀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는 플러스 되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결론 지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풀어도 되지만 각각 이렇게 복잡한 근호를 포함한 식에서 근호를 없애는 방법은 루트 앞에 부호가 뭔가를 확인해서 그게 그 부분의 부호니까 그 부호를 써준 후 정리해 볼게요 제곱 루트 제곱 루트는 없어져 절대값 바꾸지 마 그냥 안에 있는 걸 내려서 써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부호를 앞에 조건에 맞춰서 찾아 써준 후 됐죠? 만약에 위와 아래의 부호가 다르다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같다면 플러스를 붙이는 거고 다르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근호 벗기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곱 루트는 없어져서